아 잠깐만 무기가 여러개 인거는 클리어한 무기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었네요 나중에 확인하고 다른 무기로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모든 적들을 막아라 라면 또 어 허어 네 가브 추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롤러가 롤러가 뭔가 묘하게 가벼운 느낌 모든 적들을 격파하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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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지쳐있을 때 내가 너의 치환점 아 그리고 아 아 아 뭐 이정도 쯤이야 너부터 죽인다 아이고야 힘들 때 힘들 때 죽이면 돼 뭐 쟤가 저쪽까지는 닿지 못하는 모양이니까 얘도 여기까지는 닿지 못해 일단 위에 있는 척들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한 마리가 다 없었나? 그럼 위로 올라가서 아 이게 위로 쏠 때 약간 딜레이가 심하네 그러니까 작은 범위로 잉크 양이 겁나 많이 닿는 스타일이라고 해야되나? 왜 보여 도대체 도대체 처리 완료 안 보이니까 도대체 도대체 2번에 2번에 저 프로가 쇼핑몰로... 오케이 좋았어 위로 올라가서 혹시 모르니까 이걸 들고 가고 상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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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오케 5 깼다 나이스 그 다음에 이번엔 14 모든 적들 방어 또 이건 적들과 싸우는 호선 인가 어 저것은 오징어모양 추천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무거워서 이게 낫겠어 와 아 아 으 아 으 와 내 발밑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데 연어 알은 포기해야겠다 연어 알을 포기하고 됐다 막 뿌려듣네 하하하 한숨 돌렸고 이번에도 환승 미사일 미사일을 넘어서 뭔데 뭐지 이번 거 어디 무기가 없어 장난해 도망진창 또 도망진창 아 나 진짜 어 이러판로 미콥터인가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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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열쇠 찾으라고? 아 저기 있네? 빨리 가야돼 갑니다 잠깐만 이거는 쟤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? 또 설마? 오케이 무언가가 왔어 어디? 아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아 어디? 아 무기네? 어 머뉴보 여기 있으면 안 맞아 이거 쏘면은 위에 있던 놓치고 있던? 으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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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좀 느린데? 좀 느려 어? 어 설마 여기서 쏠 생각? 어? 으음? 아 아 아 으음? 으음?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 으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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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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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닥치고 가야겠네 안 돼, 안 돼. 여기만큼은 그냥 올라왔다 위에 방어막이 있어서 다행이야 아이고 강구했네 어라 어, 나라? 으악 끝이다 너도 아 아 네, 여섯 번째 라인도 발견을 했습니다. 아니, 저기요. 이거. 이거는 모든 풍선을 터뜨리라. 터뜨려라 라는. 이것도 시간제한 있나? 아니지, 풍선은 그냥 날아가버리지. 슈터로 갑시다. 저 뿌리는 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. 어라? 얘네 왜 이러니? 뭐야 이건 또 안 돼! 터진다! 아... 어떻게 잘 파악할게 할아버지 뭐니 이거 어디 됐다! 오 B호선의 맴케이크도 다 모았습니다! 야호! 이번엔 구석쿠씨가 무엇을 줄까요? 오 타코조네스 이상 멋지네잉 그 다음에 나마코 차장한테 또 오 제가 안 받은 것도 있다 보니까 토탈로 주네요 나쁘지 않아 네 그러면 B호선까지 전부 클리어했고요 다음에는 C호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호선이 여기 여기부터 C2부터 깨야겠네요 C1을 깨려면 C2를 깨야돼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화할 거니까요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